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7장에서 31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윗은 블레셋 왕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블레셋으로 두 번째 망명을 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블레셋 망명은 급한 상황에 어떤 대책도 없이 혼자 블레셋 땅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서 도망나온 잠깐의 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피 생활 8년 만에 자신의 세력도 이끌게 되었고 블레셋 왕과 정치적 거래까지도 가능해져 이번에는 600명의 측근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과 일행들을 블레셋의 지방 한 성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시글락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사이 다윗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웁니다.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영토가 되고 오랜 후 바벨론 포로 귀한 때에 유다 자손들이 거한 곳 중에 하나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다윗과 600명 일행은 1년 4개월 동안 공식적으로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사이에 블레셋 주변의 소수 민족들을 징벌합니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블레셋의 이득을 주는 일 같지만 실상은 그동안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괴롭혔던 구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을 공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을 자기 편으로 우군화하지 못한 사울은 겨우 신접한 여인을 찾는 처지가 됩니다. 사울은 평생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한마디로 블레셋 킬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러한 다윗을 자기 편으로 삼았다면 사울은 국가 이기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지경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이유는 정치적 거래를 통해 다윗의 망명을 받아준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아마 다윗도 없는 이스라엘이라면 이제 마음껏 공격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발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길보아 전투입니다. 세번째 포인트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한 번은 미친 척 또 한 번은 충성스러운 척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다윗은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물매 솜씨의 정확도를 가지고 곰과 사자와 골리아스의 급소를 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다윗은 거기에 더해서 정치적 거래의 급소를 정확하게 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추게 됩니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지내던 다윗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결정하고 다윗에게 참전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명령에 블레셋 모든 군대는 아벡에서 진을 치고 다윗은 60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치고 대기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고 나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다시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서 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전쟁을 앞두고 내분을 원치 않은 아기스 왕이 다윗의 참전 불가를 결정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겉으로는 무척 아쉬워하는 척합니다. 아기스 왕의 결정으로 다윗은 동족과의 전쟁 위기에서 벗어났고 결국 다윗이 블레셋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네번째 포인트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겨우 피한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내부 붕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나 다시 시글락으로 귀환합니다. 다윗은 지난 10여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서의 전쟁 참여 여부 대기 3일을 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일행이 그렇게 큰 위기를 모면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 시글락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나기 위해 시글락을 비운 3일을 틈타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러자 지난 10여 년 동안 다윗을 따랐던 600여 명의 동지들이 시글락이 약탈당하고 가족들이 끌려간 원인을 지도자 다윗에게 두며 다윗을 돌로 치료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냅니다. 다윗은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위기를 다시 기회로 살려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무엘과 다윗까지 죽이려 했던 사울은 80세 나이에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40년 동안 국가 공권력을 자신의 권력 사유화를 위해 사용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했고 스승 사무엘과 그리고 사위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쓰던 사울이 전쟁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던 길보아 전투에서의 큰 패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와의 죽음을 먼저 보게 됩니다. 사울 또한 전쟁 중 몸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결국 80세의 나이에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 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세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급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겹과 여라무엘사람의 내겹과 겐사람의 내겹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사무엘상 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혀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사물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냄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왁께 묻자오되, 여왁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눈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물을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왁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왁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를,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왁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왁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왁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왁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스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의 기력을 얻으소서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3의 일상 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려 그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루엘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상 30장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내겹과 시글락을 침로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상업에 이르러 본 적, 상업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베카 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레기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워낙은데 애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애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채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며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사람의 난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난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렀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래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하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윤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띠레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트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사무엘상 31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모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칼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하나, 모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모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새 아들과 모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선옥두를 버리고 도망하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새 아들이 길부하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뱃산 성백에 못 박음해, 길라한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뱃산 성백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구요,